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김건희는 각오해라 국민들은 알고 있어 김건희가 지은 죄를 기소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될 순 없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다 윈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족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빰 김건희는 감옥나라 인사별도 감옥나라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다 윈태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던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국민들이 일어선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